인사한번 드리죠 인사 정원아 안녕하세요 이 채널의 팁팁밴드 T-TOP입니다 T-TOP! 아 우리 팀팁이 오늘의 인기가 점점 더 빠지고 있어요 다시 우리 팀팁을 할 때 하면 지금 호떼홀떼 오디션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한 분 뽑혀서 틈을 이뤄서 우리 아예 팀을 우리 팀팁의 팁팁받습니다 이 T-TOP의 박수라는 곡이 정말 많은 분에게 사랑받고 있고 우리 팀팁이 예능한 곡으로 나와서 많은 활동을 되게 많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잠시만 여러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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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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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 팀팁이 좋은 날이 있어서 다음 축하에 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월달에 생일이 우리 팀팁하고 엘지하고 팀팁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멤버들이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리헬하고 리키하고 천지인분께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세라리 들어가서 세라리 들어가서 세라리 들어가서 네 우리한테 인기를 좀 충격합니까 어때요? 요즘에 아 아 너무 사랑을 주시니까 네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요즘 뭐 이렇게 어우 숙여 시간을 맞죠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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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심히 쿨기 풀 하는데 결과를 한 달걀으로 열심히 쿨기 풀 하는데 결과를 한 달걀으로 나오니까 아 그래도 이게 쉽지 않아요 아니죠?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고생하셨어요 또 맞춰놈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그럼요 10킬면 돼요 자 가운데 있고 생일을 맞은 3명 우리 생일을 맞은 에이소팩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다 같이 생일을 축하하고 생일을 축하합니다 깊은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생일을 축하합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할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둘 셋 시작 셋 넷 셋 축하합니다 이 트윙은 선물로 아주 가슴게 드리고요 저희 트윙을 앞으로 멈추러 앞으로 매주 부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고용으로서 마지막 곡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는 넷 하나 하나 하나